직역에서와 같이 이 표현은 이미 끝난 거래라는 의미로 비즈니스 거래에서 유래되었습니다. 계약에 서명을 완료하게 되면 계약은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. 그래서 이 표현은 이미 끝난 일, 이미 확정된 일 이라는 의미를 갖는 영어 표현입니다. 이 표현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. 이 표현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. 이 표현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. No하고. IT practically WAS 그 poll? IT WAS! IT practically WAS This is not a Done deal This is not a Done Deal This is not a Done Deal O cz is NOT a Done Deal This is NOT a Done Deal 이것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는 매일매일 영상을 제작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